안녕하세요. 가수 김태호입니다. 2014년 야호 공연의 마지막 11월 26일에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호스트 우리 하림 형과 게스트 김태호의 스페셜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스페셜 스테이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의 마지막 야호 콘서트 많이 많이 와주세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국립국악 가능없다는 함께하는 야호 많이 와주세요.